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솔립사 2280번으로 제가 너무 예뻐서 그냥 무작정 원통으로 다가 올라갔는데 다행히 예쁜 니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물을 많이 뿌리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이 센치를 재봤더니 가슴 둘레가 88cm 정도 되구요 옷길이는 약간 골반 약간 아래 정도 되고 이제 소매는 좀 슬림하게 떴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해서 이런 소매로 했는데 또 조금 더 넓은 소매를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안에는 좀 넓은 소매도 소매만 하나 더 도안을 추가를 시킬게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니트의 포인트인 이 터들레 예 요거 가 너무 귀엽고 예쁜데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제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제 코트 같은 거나 뭐 그런거 입을 때 이렇게 위에 펼쳐서 입으면 턱 위에까지 올라와서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엄청 부드러워서 그냥 맨살에 입어도 되고 오히려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맨살에 입고 싶은 니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퍼프 소매를 뜨려고 했는데 이 솔립사가 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퍼프 소매는 조금 이 솔립사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퍼프 소매가 이 주름을 잡을 때 좌우를 똑같이 잡아야 되는데 한방에 그거를 그렇게 잡아서 연결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 소매로 입었고 아니 만들었고요 딱 그냥 입기 편한 이게 바텀업으로 했고 이 소매산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 몸에 딱 맞고 입기 편한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조금 소매도 슬림하고 이런 니트 있으면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면사하고 모헤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면사가 들어갔는데도 이 솔립사가 원체 따뜻하고 모헤어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소매 요만큼 떴는데 뜰 때는 이렇게 뭔가 하늘하늘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물을 뿌리고 하니까 약간 도톰한 느낌 예 겨울실 느낌이 딱 들어요 세탁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기모감이 올라와서 세탁을 하고 나니까 뭐 세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물을 충분히 뿌리고 건조를 시켜보니까 세탁 후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찍느라고 이거 그냥 속옷에 입었는데 예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목이 또 위로 올라와서 또 더 따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매 한쪽마저 달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가 300g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마저 한쪽 뜨면은 한 370g 정도 넉넉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소매를 저는 이제 슬림하게 떴고 가슴둘레도 88cm 라는거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실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볼이면 이제 좀 넉넉한 거고 네 볼이면 제 사이즈에서 소매만 약간 크게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모자르는 것보다는 좀 그냥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남으면 그냥 뭐 다른 거 뜨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 실 길이는 또 배색해서 떠도 되게 귀엽고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냥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이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를 주워서 조금 더 길게 엉덩이를 덮는 길이까지 뜨면 확실히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가 따뜻한 게 좋잖아요 배하고 그래서 겨울옷이니까 조금 그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량은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숄칼라 가디건을 함뜰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페에 보시면 함뜰 신청방이 있고 거기 숄칼라 가디건이 있어요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야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실수 없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 영상의 댓글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글로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뜨는 해오름.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카카오 오프 채팅방에서 할 거고요 한 달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충분히 뜰 수 있는 기간이고요 같이 뜨면 또 이래저래 해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뜨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